잠시 후 sbs 과몰입 인생사 제작 발표회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. 바로 가실 수 있는 영상 링크는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첫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에 접속하신 후 알림 사용을 누르시면 생방송 시작과 동시에 알림으로 알려드리게 됩니다. 해당 링크에 접속하신 후 영상 옆에 있는 알림 사용을 눌러서 알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